안녕하세요 더팬 토이즈 tv 입니다 오늘은 새로나온 미니티콩대 최강전사 미니티콩대의 4단 변신 특공 트랜스 웨폰 그 중에서 세미께 새로 나왔어요 레드 칼라의 권총과 기관총, 검, 그리고 활로 변하는 세미 트랜스 웨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 뒷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세미 소개 변신 모드 4단 변신 번촉 방향 고만총 바람의 검 빛꽃의 활 일단 설명서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구성품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구요. 뒷면 한번 볼까요. 역순으로 변신하는 것. 그럼 설명서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진마늘. 트레일리스 웹폰 세미의 트랜스베퍼 키 세개가 있구요 태양의 화살 잼잼 이케 보내 녹아 프라이 모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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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변신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